안녕하십니까 이 뮤직스케이프 이동관입니다. 오늘은 음악이론 두 번째 시간 음정의 음용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음정이라는 것을 처음 배웠습니다. 1도부터 8도까지의 간격을 완전 1, 4, 5, 8, 장, 2, 3, 6, 7 그리고 증감음정까지 음정을 읽는 방법들을 배웠죠.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확장해서 1옥타브가 넘는 음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음정들은 8도 이내의 음정들이었습니다. 그런 음정과 8도가 넘는 음정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정의를 내리고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8도 이내, 다시 말해서 1옥타브 이내의 음정은 홋음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도를 넘어가는 그런 음정들은 겹음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겹음정인데요. 악보를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음정을 가진 악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 도, 두 번째는 미, 한 옥타브 넘어서 솔까지의 음정입니다. 앞에 거는 홋음정이고 두 번째는 겹음정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음정을 처음 배웠으니까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미도,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음정을 푸는 순서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순서를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수를 센다. 그리고 그 도수에 해당되는 이름을 찾는다. 그리고 반음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임시표가 붙었을 때는 마지막에 임시표나 조표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건 순서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미도. 도수가 몇 도죠? 미, 파, 솔라, 시, 도, 육도입니다. 자, 두 번째, 육도는 무슨 육도였죠? 장육도였고, 장육도는 반음이 몇 개였죠? 장육도는 반음이 하나가 있어야 됐습니다. 자, 여기에는 반음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 파, 시, 도. 반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육도가 아니겠죠? 자, 반음을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키 작은 아이로 비유를 했었습니다. 원래 키 작은 아이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키 작은 아이가 둘이 있다. 그러면 평균 키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장육도여야 되지만 반음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단육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미, 소, 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수를 재야겠죠? 자, 넓으니까 도수를 세는 게 힘들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간단하게 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미, 미에서 한 옥타브 위에 같은 미가 악보상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위에 있죠? 제가 빨간 표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 미, 한 옥타브 위에 같은 미가 있습니다. 자, 한 옥타브는 8도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계산하면 8도, 9도, 10도 이렇게 쉽게 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래 미부터 세는 것이 아니고 한 옥타브 위에 가상의 미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다시 세면 빨리 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도라는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을 때는 8도까지 이름을 배웠었잖아요? 자, 10도는 완전인지, 장인지, 증인지, 감인지 이걸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 옥타브 위에 가상의 미를 일단 두고요. 그 가상의 미와 그 위에 있는 솔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미와 솔은 3도입니다. 자, 3도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장삼도였습니다. 그리고 장삼도는 반음이 몇 개 있어야 됐습니까? 반음이 없어야 됐습니다. 여기는 몇 개가 있죠? 여기는 미파라는 반음이 하나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3도는 장삼도가 아니고 반음이 줄어든 단삼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음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음정의 답은 단 10도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첫 번째 배웠던 음정을 그대로 응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RM에서부터 시작한 도수를 세고, 이름은 가상의 음과의 거리를 계산한 이름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응용한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레, 라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레, 라. 이것도 먼저 도수부터 계산해 볼까요? 자, 아까부터 훨씬 더 멀어진 간격입니다. 자, 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위의 음까지를 계산하지만, 한 옥탑 위에 가상의 음을 만들고 도수를 세웠었죠? 자, 레의 한 옥탑 위의 8도 위의 음을 가상으로 만들고, 거기서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레, 미, 파, 솔라. 그러니까 8, 9, 10, 11, 12가 되겠죠. 자, 이 도수는 12도입니다. 자, 12도는 어떤 이름을 갖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레와 한 옥탑 위의 가상의 음과 라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레, 라는 5도입니다. 자, 5도는 원래 무슨 5도였죠? 완전 5도였습니다. 자, 완전 5도는 반음이 하나였고요. 자, 여기는 몇 개 있나 볼까요? 레, 미, 파, 솔라. 여기도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음정은 완전 5도입니다. 그래서 아래 것과 같이 계산해 보면, 이 음정은, 전체적인 이 음정은 완전 12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배웠던 호듬정을 응용해서 겹음정을 여러분들은 계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책자에서는 이렇게 완전 12도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1옥탄브 플러스 완전 5도 이렇게 표시하는 교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코드를 배울 것을 생각해서 아래부터 위까지 수를 세는 것이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배울 것은 음정의 전입니다. 전이라는 말은 자리바꿈이란 뜻입니다. 제가 악보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처음 보면 도도 같은 음, 그 중에 하나를 음을 바꿨습니다. 위로 올렸습니다. 도도. 자, 두 번째는 레의 미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렐을 한 옥타브 위치를 바꿔서 미래. 그 다음 미솔, 아래에 있는 미를 위로 올려서 솔미. 이런 식으로 파시를 시파로, 솔레를 레솔, 라파를 파라, 시라를 라시. 이렇게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런 것을 음정의 전이라고 합니다. 자, 음정의 전이가 뭐가 대단한 거냐. 그냥 음정을 적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각각 음에 대한 음정을 한번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자, 같은 음 도도 완전 1도입니다. 자, 한 옥타브 위에는 음 완전 8도이죠. 반음이 두 개 있고 미파시도. 그 다음 레미는 장의도. 미래는 반음이 미파시도 반음 두 개 있음으로 해서 몇 도입니까? 단 7도입니다. 그리고 미솔은 반음이 미파가 하나 있으니까 단 3도. 자리 바꾼 솔미는 시도 반음 하나가 있으니까 장 6도. 파시는 사도죠. 사도는 완전 사도이고 반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반음이 없으므로 증사도가 되겠죠. 자, 자리를 바꾸면 시파. 자, 여기는 반음이 몇 개가 있죠? 시도 미파. 그러니까 5도에 있는 반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반음이 두 개 있음으로 해서 감 5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레 시도 반음이 하나 있으니까 완전 5도. 자리 바꾸서 레솔. 미파 반음이 하나 있음으로 완전 4도. 라파는 시도 미파 반음이 두 개 있으니까 단 6도. 파라는 반음이 없음으로 장 3도. 그 다음에 시라는 7도. 원래 7도는 장 7도죠. 그리고 반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시도 미파 반음이 있으므로 단 7도. 그리고 자리 바꾸서 라 시는 반음이 없어야 되죠. 자, 여기도 반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 2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음정의 전의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왜 이게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 음정을 풀다 보면 그 다음에 화음을 쌓다 보면 음정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코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세는 것보다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음정을 다시 세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악보를 보지 않고 지금 카메라를 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방금 악보상에 그려져 있는 악보의 음정들이 있죠. 자, 증사도는 감어두로 바뀝니다. 제가 이걸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장 3도는 단 6도죠. 단 7도는 장 2도. 완전 4도는 완전 5도. 장 3도는 단 6도. 자, 이런 식으로 굳이 음정을 계산하지 않고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말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이 있겠죠. 자, 그 방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악보를 보시고요. 자, 각각 마디마다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빨리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도는 도도 8도로 바뀝니다. 반대로 도도 한 옥탑 위에 있는 도를 자리 바꿔서 도도로 만들면 1도로 바뀌겠죠. 1과 8의 합은 9죠. 그래서 제가 완전 1도라고 했을 때 9 빼기 1 하면 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으로 바로 답을 한 것입니다. 레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미는 장 2도입니다. 자, 9 빼기 2는 7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7도인 겁니다. 그런데 앞에는 장 2도인데 두 번째는 단 2잖아요. 자, 그것은 장은 단으로 바뀝니다. 단은 장으로 바뀌고요. 네 번째 마디 보면 파, 시, 증 4도가 있습니다. 자, 9 빼기 4는 5죠. 그래서 시, 파, 5도로 바뀌었고요. 자, 증은 뭐로 바뀌었죠? 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감 5도였다면 답은 증 4도가 되겠죠. 완전 5도는 완전 4도로 바뀝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완전은 완전 끼리 바뀌고 장은 단으로 바뀌고 단은 장으로 바뀌고 증은 감, 감은 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겹증은 겹감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완전 5도 했으면 완전은 완전으로 바뀔 거고 5도는 9 빼기 5 해서 완전 4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음정의 전인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정을 아주 능률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다시 보셔서 확인해보시면 훨씬 더 빨리 음정을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음정의 어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음정은 어울리는 음정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음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이해함으로 해서 내가 곡을 만들 때 혹은 반주를 할 때 어떤 게 더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선택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음악 이론에서의 음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협화음정 두 번째는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협화음정 안에서도 또 두 개로 나뉘는데요. 완전협화음정과 불완전협화음정입니다. 둘 다 협화음정입니다. 자, 완전협화음정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음정 1, 4, 5, 8 이 네 개가 완전협화음정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협화음정은 장단 3, 6도 다시 말해서 장3도, 장6도, 단3도, 단6도를 말합니다. 자, 이 장단 3, 6도는 서로 어떤 음정인가요? 전위음정이죠. 그리고 불협화음정은 장단 27도와 모든 증감음정이 불협화음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울리지 않는 음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조금 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완전음정 1, 4, 5, 8 장음정 2, 3, 6, 7을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배웠습니다. 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쉽게 완전음정 1, 2, 3, 4 장음정 5, 6, 7, 8 이렇게 하면 더 쉬웠을 텐데 왜 완전음정을 1, 4, 5, 8 장을 2, 3, 6, 7 이렇게 어렵게 숫자를 나눠놨을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배웠던 음정의 전위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완전 1도의 전위음정은 완전 8도였죠. 그리고 완전 4도의 전위음정은 완전 5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1, 4, 5, 8 음정은 서로 전위음정 관계입니다. 2, 3, 6, 7도 마찬가지입니다. 2도의 전위음정은 7도고요. 3도의 전위음정은 6도입니다. 반대로 6도의 전위음정은 3도고 7도의 전위음정은 2도입니다. 자, 모두가 전위음정 관계입니다. 그런데 완전음정은 어떤 전위음정으로 구성되었냐면 같은음 혹은 상당히 공허한 사운드의 음들로 모여져 있습니다. 1도와 8도는 같은음이니까 상당히 공허하죠. 5도와 4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장음정은 2도 상당히 부딪히는 사운드입니다. 3도도 마찬가지고요. 6도도 마찬가지고 7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완전음정은 공허한 사운드의 집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장음정은 조금은 부딪히는 사운드끼리 모아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완전 1, 4, 5, 8 장, 2, 3, 6, 7을 그냥 외워왔지만 우리는 음정의 전위를 배웠기 때문에 왜 1, 4, 5, 8이 완전이고 왜 2, 3, 6, 7이 장인지를 이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음정의 전위이고 음정의 어울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공부할 내용은 네 번째 딴 이름 한소리 음정입니다. 이걸 이명동음음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름은 다르지만 소리는 같은 음정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악보에 보면 도솔샵 도라플렛을 그렸습니다. 자, 솔샵과 라플렛은 건반상으로 같은 음입니다. 자, 이것을 딴 이름 한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도솔샵인 경우의 음정과 도라플렛인 경우의 음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수 도솔은 오도죠. 오도는 완전 오도여야 되고 완전 오도는 반음이 하나 있습니다. 자, 미파 반음이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완전 오도 그런데 솔의 샵에 붙었음으로 그래서 간격이 반음만큼 늘었죠. 그래서 이 음정은 증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라플렛 도라플렛이죠. 자, 도라를 계산하면 육도 육도는 원래 장육도이고 장육도는 반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미파 반음이 하나 있죠. 그래서 장육도인데 위의 음에 플랫이 붙어있습니다. 플랫은 반음 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 장육도에서 반음만큼 내려왔으니까 좁아졌고 이 음정은 단육도입니다. 그래서 딴 이름 한 소리 음정은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소련은 같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라솔샵은 증오도 도라플렛은 단육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딴 이름 한 소리 음정을 처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딴 이름 한 소리까지는 이해가 된다. 자, 그런데 앞서 배웠던 음정의 어울림으로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라솔샵은 증오도이기 때문에 증오도이기 때문에 불협화 음정입니다. 자, 그런데 도라플렛은 단육도이기 때문에 불완전 협화 음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협화 음정이란 뜻이죠. 어? 같은 사운드인데 어떤 것은 불협화 음정이고 어떤 것은 협화 음정이다. 저는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유를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에서의 딴 이름 한 소리는 보통 조를 바꾸거나 할 때 많이 쓰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플랫이 많이 붙어있는 조성에서 샵이 붙어있는 조성으로 전주를 할 때 플랫을 그대로 가져가면 눈에 띄죠. 그러니까 샵으로 바꿔서 라플렛을 솔샵이라는 의미로 바꾸면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겠죠. 그래서 전주할 때 전주할 때 역할로 많이 쓰여집니다. 자, 그런데 전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역할일까요? 도솔샵은 증오도 도라플렛은 단육도인데 하나는 불협화 음 하나는 협화 음정입니다. 저는 보통 이런 경우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샵과 라플렛은 지금은 같은 의미죠. 왜 같은 의미죠? 한 옥타브를 12개의 반음으로 나눠놨습니다. 만약에 한 옥타브를 12개가 아닌 24개 36개 혹은 48개로 나눌 수는 없었을까요? 나눌 수 있었겠죠. 그런데 피아노를 치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그 많은 수많은 음들을 연주할 수가 없죠. 손가락도 1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들은 같이 합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따졌을 때 과거의 음악을 봤을 때는 그 많은 음들 반음 사이에도 2분의 1 반음 3분의 1 반음 4분의 1 반음 이런 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음들이 한 옥타브를 12개의 반음으로 맞추다 보니 같이 합쳐지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솔샵이라는 음과 라플랫이라는 음은 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2 반음으로 조절하다 보니 같은 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은 아직도 과거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협화함이다 혹은 협화함이다 하고 나누지만 실제에서는 그것들이 현대에 와서 조절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음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음정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주는 음결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지난주와 오늘 배웠던 음정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